예. 자, 이거 드시고 오세요. 아, 예. 아임굿? 건배하시고요. 아임굿. 아임굿.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요즘에 다 저는 모든 국민들한테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맛이 좋은데요? 네. 맛도 좋은데요, 좀 달달하고. 기력해보기엔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렬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 예.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번 같이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11월호 생방송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또 이번 달에도 아버지 또 건강하게 뵙네 또. 전화 와갖고 예를 들어서 나 감기야! 못 가! 오, 왜냐면 뭐. 이야, 성대모사까지 이제. 그럼 어떡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목소리가 젊으세요. 아, 그럼. 목소리도 못 가, 뭐. 목소리 하나 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공변을 했거든.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만 선생님이 시켰을 거야. 근데 그걸 이거는 이 목소리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 연령대 보통 제가 성대모사하는 건 나이 좀 드신 분들인데 정세현 장관님보다 더 어린 사람들 목소리예요 이게. 아니 성대모사 이런 목소리잖아요. 아, 내 목소리가? 아니, 아니. 다른 젊은 사람. 장관님보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성대모사 한 거고 장관님은 지금 저번 성우 하셔도 돼요? 얼굴 안 나오는 걸로. 자, 그리고 그래 빼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자, 두 분도 못 뵙는 한 달 동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뭔 꼴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됐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불안하고 국제정세 등 대내적으로는 좀 창피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따 그 얘기 하실 기회가 있어요. 자, 일단 궁금해서요. 지금 이 통일부가 북한으로부터 떼인 돈 받겠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이 무슨 대부업 했나 보죠? 떼인 돈 받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게. 그게 아마 내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자리 장비를 사주는데 남북협력기금을 썼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2002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2002년부터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을 것,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교통일 그때는 통일외교 상임위원회, 통일외교 통상 사무료, 외교통상부 시절이 있었잖아요. 국회 말씀이시죠. 네, 국회. 요즘은 외교통일위원회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통일외교통상부 위원회인가 그럴 때예요. 거기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 이름까지 거명을 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홍사덕 의원하고 김덕용 의원이 나 이제 학교 선배다 보니까 뭐 깍듯한 존댓말 내시는 게 반말 비슷하게 정정광. 그거 지금 차관 형식으로 주는 거죠.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 20년 거치 무슨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형식은 갖추되 그걸 그들이 돌려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식으로 했죠.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 지원을 받을 때 까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너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 생색을 낸다든지 모양을 막 그냥 소문을 내면서 요란하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때가 95년 쌀회담 때인데 그때가 쌀회담이지. 그 남쪽은 뭘 좀 주면은 콕 무슨 북쪽에서 무슨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남쪽에는 형제가 밤새 형이 볕단을 동생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동생은 그 볕단으로 또 사실 형님 집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전례 동화가 있는데 남쪽은 그런 것도 안 가르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색을 내거나 막 무슨 법조하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다가. 그랬더니 그때 홍사덕 의원이 그분은 화통하니까 그거 형식만 그렇게 갖추고 그다음에 그거 받으려고 생각 마셔. 내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도 그때 그 시작을 하면서 북한이 언젠가는 이걸 돌려주리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 30억 달러 차관 주기로 하고 한 거 아니야? 네. 그거 얼마나 돌려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소방 헬기 오고. 그럼 나중에 이제 헬기 몇 대 가져오는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지. 왜냐하면 혹시라도 헬기를 러시아 기술로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하면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위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입속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뿐이지 앞으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달리긴 했는데 하여튼 철도도로 연결할 때 자제 장비를 주는 돈이 1500억 원 정도? 1500억 달러? 1500억 원. 1800억 원. 요즘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환율로. 그때 그때는 1500억 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겠다는 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현물로 1억 3290만 달러를 줬는데 아까 말하면 지금 환율로 18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서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가 떼인 돈 받겠다. 야 이게 무슨 대부업 외교입니까 이게 참. 그리고 가능하기나 해요 저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죠. 너무 어지각시 들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궁금증을 한번 여쭤봤 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외교 나가서 우리나라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 중국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약적다 긴밀히 협력하겠다. 웬일이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게 웬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웬일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반중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하고 중국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중에 미국만 선택해서 지금 이 다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게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흔히 말한 국가 이익보다는 가치 동맹 기반을 둔 한미동맹에 치중하는 사실 그런 외교 전략을 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게다가 또 묘하게 묘한 시점에 중국이 우리나라 관광비자 내년 말까지 또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전략상으로 조금 하는데 저는 뭐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성에 따라서 중국 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옮길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내년 8월까지죠. 한국 사람들의 중국 여행에 비자 필요 없이 출입할 수 있게 해준 거고 대단한 신호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디카플링을 해왔단 말이에요. 중국과. 그리고 모든 거 중국에 있는 것도 뜯어서 미국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바뀔 예정이니까. 이제 바이든 시대에 같이 중심의 외교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나오면 저건 무조건 그건 이익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익을 이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나름의 소위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헌 소리 아닌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나마 정권의 존재 자체가 유태로워지니까 측근 참모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관계 철학이라고 할까 이것을 스스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기대인데 뭐 그대로 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기조라는 게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갑자기 이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듯이 미국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저게 무지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려면 일단은 좋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를 좀 주겠다면 저는 외교안포팀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건 저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중국을 조금 중시하겠다는 발언한 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때. 맞죠. 맞죠. 김태효가 사실은 외교를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윤석열이 러시아 면전에서는 러시아 북한 불법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면전에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만약에 동맹쯤 된다면요.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해놓고는 러시아 면전에서는 즉각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한미 간의 군사협력을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미 삼각 동맹 쪽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그러니까 북러 군사적 밀착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가 한 거예요. 그전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한미 합동훈련은 춘축으로 한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1년에 지금 한 대여섯 번 이상 하잖아요. 더구나 그것도 한미 1위 공중훈련 해상훈련 이런 마당에 북한이 겁이 나서라도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고 뭔가 지금 막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파병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러시아 파병은 솔직한 얘기로 군사적인 차원보다는 소위 인건비를 챙길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병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용병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당장도 나오는 메시지가 저기서는 우리가 눈치 좀 봐가면서 러시아랑 관계도 좀 안 넘어뜨리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러시아한테는 지 가치예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국한테는 또 가치예교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피력이 얘기했죠. 앞뒤가 이렇게 참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헛말을 하고 지금 헛말하고 바둑 뒤에 헛말하고 그게 불일치가 된다는 것. 불일치가 된다는 것. 불일치 내지는 모순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한다는 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 아요 지금. 그러니까 g20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유럽 국가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서 가지고 하니까 저 지금 러시아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은 여성 걸 잘한다 잘한다 오구오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외교예요. 부인이 안 따라가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주위에 참모들이 있을 텐데 참모들이 그렇게 저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을 텐데 설마 그런 내용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하고의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불일치에 일어나는 데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천일 됐다고 합니다. 벌써 그러겠죠. 3년이 훨씬 넘었다는 건데 사상자만 100만 명을 추산한다. 물론 이걸 데이터를 냈겠습니까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3월의 1로 줄었답니다. 사상자도 있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되는 거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젤렌스키가 자기 정권 유지에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윤석열이 발막할 수 있는 딱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100만 명이면 이게 물론 사상자이기 때문에 돌아가 싶은 분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젤렌스키로서는 정치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조바심이 나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바이든이 떠나는 마당이고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한 트럼프가 들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젤렌스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자기가 선거 기간 중에 공언했듯이 24시간 또는 적어도 24일 이내 끝내려고 하면 이제 휴전협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6.25전쟁 때도 그랬지만 51년부터 시작된 휴전협상이 이제 53년 7월 27일 끝나지 않습니까 휴전협상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27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휴전협상을 한 건 아니지만 휴전협상이 계속되고 그것이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투는 더 격렬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뼘이라도 더 자기 쪽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전쟁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유럽도 지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만해라. 트럼프 평화협상 지지국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일 지났으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일단 국민들 자체가 일단은 피로현상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만뒀으면 하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였던 자기들 우위를 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방제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에 휴전협상의 테이블에서 서로의 카드를 갖고 협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쨌거나 젤런스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돕는다고 돕지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 빨리 끝냈으면 지겹다 이런 얘기인 거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전반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흐름은 휴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때문에라도. 그런데 휴전 직전이 항상 전투가 치열하다는 점 그런데 그것만 중시를 하면 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살상물을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생활 같은 소위 깨어있는 유튜브에서라도 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이 좀 형성돼서 감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장관님 말씀도 있지만 전쟁이 끝내가는 분위기니까 더 격렬해지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요. 오늘 나오는 보도에 보니까 대인 지리까지 오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느낌적 느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전쟁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많은 용토를 확보해라 이런 맥락일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 탄핵감 이다. 지금 이 상황이 탄핵감 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입장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어쨌든 이 마당에 계속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굉장히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어떤 분 뭐 에이텍 캠스도 넘어갔고 대인 지리도 제공하고 하니까 뭐 젤란스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고 희망을 가져 범직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방 놓는 해방꾼으로 아마 바이든 측을 비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에이텍 캠스 미사일 6개를 그냥 요새 본토에 꽂아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푸틴은 우리 행복이 사용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막판 정말 무섭네요 진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단순한 대통령이 부안 외동해 가지고 우리도 무기 지원할게 이렇게 내가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휴전협상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막바지로 들어가면 전투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저렇게 대량 살상 무기지 에이텍 캠스 같은 그런 것 그럼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들고 나설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그거를 그나마 지금 우리 여론이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면 그건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핵 교전 교리 교리 개정했는데요. 비핵 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이나 뭐 이런 거겠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교리니까 딱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맞추면 너희들이 핵 보유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으니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핵도 틀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럼 3차 대전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3차 대전. 굉장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핵무기 사용했던 문턱을 굉장히 낮춘 셈이거든요. 이번에 핵교리를 이제 수정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60년대의 쿠바 냉전 시기의 쿠바의 어떤 뭐 이후에 엄청난 최고의 핵위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핵무기 있는 나라한테만 해당되는 교회였죠. 그렇습니다. 예예. 야씨 이거 뭐 이거 살벌하네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 뭐 푸틴의 이렇게 핵무기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뭐 해온 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제화했기 때문에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때 핵무기 사용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빈발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 참 네. 그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못 모르는 사람이 아까 그 지휘집에서도 막 나서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 면전에서 이럴 때는 눈치를 봐가면서 최대한 그 생각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익만 어떤 게 더 잘하는 건지 신중해야 되고 배우 조종자가 같이 안 가서 그러 러나 아니요. 같이 갔을 때도 그랬어요. 장관님 저는 이럴 때 이제 북러 관계 러시아하고 한국의 관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티위티하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관계 국가안보 관계자들에 던지는 그 메시지 단어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신중하지 않고 그냥 툭툭 던져버리면 그 화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우리는 어쨌든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러시아가 강국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g20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던 거는 저는 좀 왜 이렇게 했을 까는 좀 참모였던 탓을 하고 싶은데 조금 그건 실제적인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참모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참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주변에 지금 러시아 외교 러시아 외교로 전략을 잘 아는 참모가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습니다. 전부 다 미국 중심이고 일본 중심이고 군사 중심인 참모들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지 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를 보는 시각 또한 미국에 있던 필터를 갖고 렌즈 를 갖고 러시아를 보기 때문에 우리만 그걸 걷어버리고 우리만 했던 렌즈 를 갖고 러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구오구 잘하네 이거고 그러니까 신났고 거기다가 윤석열 지지하는 대한민국 지지층들이 야 러시아한테 바로 저런 이야기를 면선에서 할 수 있어 역시 남자다이 딱 이런 느낌이 오구 오구 이런 거예요. 국민은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 제발 저는 그래서 안타깝고는 우리 정부가 굳이 자처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또는 미국에 옛날에 영국이 그랬지만 푸들이 될 유언하지는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를 그렇게 건드려 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긴 이 사람 성향으로 보면 그것도 진짜 부인의 지지가 있었을 것 같 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부인 지지 받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세간의 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상이란 자는 진짜 냉정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 딱 잡아서 가야 되는데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문제 아니라고 해놓고 바로 러시아한테는 면선에서 공격하고 .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랄까요 . 한국이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생기는 요소가 생기잖아요 .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러시아가 바로 참전하는 상황이잖아요 .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체결한 금년 6월 19일 날 지난 6월 19일 날 체결한 동맹조약이 지금 발효가 됐나요 이제. 그런데 거기 사조에 한쪽에 공격 받으면 바로 그냥 다른 한쪽이 거기에 모든 지원을 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를 건드려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뭐라고 할까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건 자산행위 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탄핵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특장증만을 갖고 경제를 잘한다거나 외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선대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손이라고 하면 빨리 끌어내리는 게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맹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개수. 폭탄 개수는 제일 많아요. 최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 만든 지 오래돼서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른다는 핵무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한때는 그 사람들이 미국 일본이 다 한 2만여 개씩 만들 었다가 핵 감축 협상을 통해서 줄여 나가다가 이제 7천 개까지 내려왔 었고 요즘 5천여 개로 내려왔는데 역시 러시아가 5천 5백 분비고 5천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여튼 미국하고 소련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만든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온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그 뭐 안 터질 불량품 을. 아. 그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2만여 개 다 지금 한 4분의 1로 줄였다면 좀 오래된 것을 버렸겠지. 그런데 지금 그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대담해서 한 말인데요. 좀 와닿았어요. 트럼프는 절대 미국 도시를 희생해서 한국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게 윤석열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절대 미국 도시를 희생해서 한국을 지키지 않는다.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당연한 예상되는 답변이라고 좀 보고요. 앞으로 거래적 인물이 트럼프 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와 미국을 희생하겠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땅에 떨어지는 핵무기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핵강모가 가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본토나 괌 어디쯤에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훨씬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 연해주 쪽에 실전 배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연해주가 가깝지. 블라디모 톡이. 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우리는 러시아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심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국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트럼프하고 인맥이 없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름 꺼냈다가 꺼내니까 바로 우리는 그 사람 인맥 안 할 건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그래놓고 윤석열이 골프를 치는 게 다 발각이 드니까 트럼프 외교 우리 디비스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좀 앞뒤 안 맞는 거짓말 해 가지고 구슬쇠에 오르는지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대통령이 또 게다가 그걸 또 취재하고 있는데 기자였던 카메라가 강제로 빼앗기고 했다는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뭐 굳이 지도자가 뭐 거짓말해서는 되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니 트럼프 같은 그야말로 참 장사꾼이 같이 골프 쳐준다고 그래서 한국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 겠어요 정말로 철저한 계산만 하는 철저하게 계산만 하는 사람인데 정치인 치고는 골프 치면서 신선을 도움하면 우리가 해달라는 걸 그냥 쌍값 세죠. 오히려 골프 치다가 잘못 내게 해 가지고 무슨 바가지만 쓰지 않나 그러니까 뭐 조선수를 몽땅 옮겨놨다든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유추해 본 건데 아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계실 때 아마 트럼프하고 골프 . 얼마나 이제 뭐 정성을 진짜 많이 들 었거든요 .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퍼트를 가지고 선물 까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지라. 드라이브였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금으로 만든 애가 선물까지 주고 굉장히 골프장에 가서도 그냥 수모를 당한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치고 했던 그런 수모를 당함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이제 구 사물 예를 썼는데 일본 전문가들 이야기에 대한 그렇다면 미일 과정 손익계산서를 보고 나서 유리 했느냐 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유리하게 이러지 않을 텐데 과연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볼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요. 지금 그 현재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코트 캠벨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이 매우 너그러운 방위비 분담 중이다. 트럼프 행정도 알아야 된다. 정권이 바뀌는 이제 국무부 부장관 이긴 한데 한국은 지금 너그럽게 방위비 분담 중이다. 저번 날 오셨을 때 사실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협상 해가지고 최근에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 재협상 요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는 민주당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협상한 것보다 뭐 한 5배 이상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정권 아닙니까 지금. 뭐 들어줄 가능성이 뭐 들어줘야 될 상황이 압력이 굉장히 게이지가 높아지겠죠. 압력이 이제 수위는 높아지겠지만 제가 이제 캔벨하고 빅터차하고 csis에서 이제 대답 나오고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뭐 캔벨이라는 사람 뭐 굉장히 이제 한국 한반도 사연이 잘 아는 전문가 이면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벨은 뭐 한 두 달 남지 있으면 떠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이기 때문에 저는 득담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득담으로.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뭐 해서면 좋겠다는데 그러나 다음에 1월 20일 날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조건을 우리가 과연 다 맞출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맞추지 못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일까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저번 방송 생각나는데요. 평택에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를 만들어서 대중국용으로 공짜로 건물도 공짜로 지어주고 거기다가 돈까지 지어주잖아 1조 원 넘는 돈을. 근데 여기다가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내야 돼. 국가 간에 그런 식으로 계약이 끝난 거를 재협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했잖아요. 아니. 푸드람프는 거구나. 아무 사람이요. 뭐 하다 하죠. 그런 사례는. 그럼 이런 연구를 해야지. 골프 치고. 앉아. 아니. 서양 속담에. 원문은. 우리 이병철 교수는 원문을 기억할지 모르는데. 나 고등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건 파이크로스트 파이 껍질과 같은 것이다. 그때 이제 선생이 영어선생이 설명하기를 여기서 약속은 그냥 개인 간의 프로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무슨 조약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쌍무 협정 그것까지 다 포함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만 쉽게 파이크 없을 것처럼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앞으로 공부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신 영어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트럼프 같으면 다시 협상 하자 그럴 거예요. 저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북한도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으니까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그 주한미군 자체는 그냥 중국용이다. 미국의 중국용. 양국이 돈 대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을 주한미군을 북중 관계에서 북중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발상은 김일성 때부터 있었습니다. 북중 관계가 그냥 완전히 무슨 뭐 그 찰떡궁합이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있어요. 영토적 야역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일성도 그렇게 있고 김정일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6.15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때 놈들은 이건 욕심이 많습니다. 영토 야역까지 있기 때문에 저 바다 건너있는 미국을 남과 북의 손을 잡고 북과 남의 손을 잡고 미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좀 지냅시다. 그게 DJ가 놀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여기 한번 수석을 보내고 또 나중에는 결국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또 가기까지 왔잖아요. 평행에. 아니 저 평행에 갔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정은이 또 얻고만 그러니까 미군을 북한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기후위기는 탄소배주일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다른 방송에서 그 주제로 다뤄봤는데 그런데 비슷한 점이 뭐가 예측불허가 비슷한지 몰라도 트럼프는 계산을 매우 정확하게 날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르죠. 윤석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너그럽게 그냥 대충. 그러니까 강약약강이 맞습니다. 강자한테는 되게 약하고 약자한테는 되게 강한 캐릭터. 그런 사람은 우린 싫어하잖아요. 금사들 특징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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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한테는 약하고 국민들한테는 강하고 참.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또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 보냈는데 새벽마다 쏟아지는 재난문자에 오물풍선 계속 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저게 저걸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북한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보낸 겁니다. 그렇지. 초코파이 저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모욕을 줬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막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거 원래 개성공단 분들이 초코파이 되게 좋아했던 거죠. 했었죠. 실제. 그건 맞습니다. 그 초코파이 때문에 사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초코파이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 저건 어른도 먹어도 어른이 먹어도 맛있는 거지만 여기 노동자로 나와서 이러는 사람들 간식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대개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껍질이 안 나오는 거야 쓰레기통에. 결국 그래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갖다 주라는 식으로 했는데 두 개 다 안 나오는 거야. 그거 다 가서 이제 자식들 준 거야. 그러면서 그걸 먹은 애들이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한 8살짜리가 벌써 이제 한 20대 후반쯤 되지 않았겠어요. 이른바 북한의 mz세대인데 개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다고 보면 북한 우선은 이게 지금 누구를 약올리는 거냐 이거야. 아이고. 그래서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31번째 보내는 사태. 그러니까 31번째 왔으면 여기서 대북전단이 31번 곱하기 1.5는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우주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북한이 그냥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전단만 못 보내기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은 세지고 31번째니까 이제는 사실 왜 늑대가 나타났다처럼 이제 사람들 경각신도 없어요. 대신에 접경지역 주민들만 죽어 놔줘요. 그렇습니다. 막 귀신 같은 소리.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거기 사는 어떤 엄마가 자식들 때문에 국회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알아요. 이제 드디어 탈북자 단체가 전달을 보내는데 납북자 가족 모임인가 하는 것도 있어요. 가족회인가. 그 6.25 때 난폭된 부모 지금 돌아오라고 한 건데 지금 6.25 전쟁이 몇 년 전입니까. 그때 부모였던 사람. 여기 있어요. 충청도 어디 당진인가 이쪽에 충청남도 쪽인데 최성용 씨라고 부모 체격이 크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통일부에 있을 때 뭐 심무자로 있을 때도 부터도 그 사람이 와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모는 돌아가시고도 뭐 세월이 한참 흐른 나인데도 계속 무슨 납북자 보내라는 식의 대모를 하면서 그것도 삐라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미국에서 엔니에 대해서 돈을 주나. 엔니에 대해서 돈을 주잖아요Эutet. 네서널 인더우먼트 포 디마구로시 .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제공격하겠다 언급도 있었고요. 전쟁 준비 완성에 총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간 거잖아요. 표현 자체가 니들하고 전쟁 할 거야 우리전쟁 준비 다 됐어 건드리기만 해 봐. 딱 그 상황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 김정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안 난다가 아니라 뭔가 콕 찌르면 뭔가 저쪽에서 그냥 뭔가 반응이 확 올 것 같아요 . 그런데 나는 이만해도 여기 무슨 부대야 여기 지휘관들하고 군 부대 정치 지도위원 정치 지도원 같이 모아놓고 거는 자리에서 핵전쟁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아무 때나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한이 볼 때는 하여튼 한미 합동 공중훈련 해상훈련이 계속되니까 언제 이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북한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동안에 내가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상대를 해왔던 경험에 입각해서 볼 때 저렇게 세게 나올 때는 이쪽에 대북 압박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도 안 좋고 환율도 안 좋고 다 안 좋 잖아요. 그거 윤석열이 만든 리스크도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윤석열이 2년 반 동안 힘의 우한 평화를 외쳤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국방력에 대해서는 강조했던 건 맞는데 다른 작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힘의 우한 평화를 외쳐 이것도 강량 약강이거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생각해서 너 조용히 있어. 힘으로 옥누르려고 했지만 평화는 사라진 상태. 그게 힘에 의한 불안만 남았어 지금. 원래 국방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위 그 형정에 의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 예산도 꽉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그리고 무슨 가능성도 없는데 무슨 북한이 떼먹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원래 그 규정대로 보면 20년 거치 무슨 몇 년 상환으로 그때는 문서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뭘 떼먹었다는 얘기를 또 하고 나서. 힘의 우한 평화라는 말.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걸 또 동시에 같이 해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말만 세지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설설 기고 좀 심야하게 표현하면 미국과 일본의 발가락 핥는 정도고 같은 동포들한테는 선제 공격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던 바로 그게 젤레니스키도 최근에 이런 평화에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힘에 의한 평화로 정의로운 평화가 가져오길. 그런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천일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반도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윤석열 김정은의 관계로 어글리 스터빌리티. 추악한 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뭐 뭐랄까 위협을 가하고 우리도 그게 막댕하면은 이 어글리 스터빌리티. 추악한 안정이 어글리 인스터빌리티. 추악한 불안정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곧 뭐 그냥 도발이고 전쟁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죠. 추악한 안정에서 추악한 불안정으로 충분히 저는 갈 조직하게 넓어졌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그거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 나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유지한 가운데 나머지 뭐 경제든 뭐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야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 신경 쓰기 싫다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국민이 한 70 80%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 나가가지고 앞뒤가 다른 말들을 빵빵하고 돌아오는 그래놓고 돌아오자마자 또 자기 부인 특검 거북권 행사한다는 아 왔어요? 오겠죠 이제. 네. 해막은 했습니다 g20가. 그럼 21일까지인가 오늘이 오늘. 끝났습니다. 회의 끝났죠. 힘에 의한 평화라니요. 평화가 유지가 됐다면 그거 공감하죠. 그런데 이미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힘에 의한 평화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의 출발점은 뭐냐면 저희 평화를 바라던 전쟁을 준비하는 폰 클라우드비치의 짧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이 아주 그야말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얘기인데 피스 키핑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도 피스 키핑만 생각을 하고 국방부만 뒀었어요. 그런데 경제력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 만들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69년에 정부 수립 21년 후에 69년 3월 1일 날 국토통일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 출신 대통령이에요. 69년에 통일분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 출신이기 때문에 피스 키핑 이건 아주 몸에 뱀 거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마디 평화는 온다. 피스메킹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통일로 가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름을 통일로 붙여라. 그래서 국토통일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사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은 지금 망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재난재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무슨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 웬만하면 안 고치고 내버려 버린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난재해 때문에 국채의 비율이 260%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디지털화 못해서 지금도 안 알아보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 일본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미국 일본 밑에서 자연스럽게 기어들어갔던 윤석열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외교만 잘해도 대한민국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것만 벗어나도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 뭐 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경의선 구간, 동해선 구간의 철도도로를 끊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m 폭의 구덩이를 파고 깊이는 5m, 깊이 5m, 폭 10m짜리 160m씩 구덩이를 팠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는 흙을 딴 데다 버리지 않고 그 바로 위에다가 토성처럼 좀 쌓아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간단히 메꾸고 그 끊어진 부분, 레일, 침묵, 그다음에 아스팔트 이거 주면 다시 이어져요. 대통령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억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늘 10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5,600만 됩니까? 한 서울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데 그 인구가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까 나가버리고 죽고 해서. 자 알겠습니다. 월간 정세현 11호로 마치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에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